아 바론 야영지가 굉장히 가깝게 있네요 여기있네요? 가보도록 하죠 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이거 변장 먼저 해야지 입고 있었네요 리그머 빨리와 왜이렇게 느려 군복으로 갈아입자 넌 중갑입냐? 아니네 경갑입네요 야 모자 쓴거야? 어우 보기좋아 가자 나도 이제 갈아입었고 불만 없지? 아 나한테 말 걸려오는게 아니었군요 어 싸우고 있네요 스케어 어딨어 카시오스는 너니?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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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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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다시 왔습니다 인골, 인골부터 아휴 이제 되라 찾았고 어 된다 이제 반갑니다 가시우스 멀리서 리그모랑 대화를 하고 왔어야 되나봐요 중요해 당신 잘 부탁한다고 하더군 말이 통하는 타입이죠 너가 꼬인건 아니지? 뭔가 반응이 좀 야 아우 느려 터진것 봐 드디어 앉는구나 나도 앉자 너 끝자리가 아닌가 여기가 니 자리구요 니가 옆에 앉아야지 나 때문에 못 앉은거야 지금? 아 나 때문에 꼬인거야 지금? 여태까지 기다렸는데? 에헤헤에이 그렇지 아아 무서운 게임이야 뭐 여기서 왜 야영하고 있는거야 또 꼬인거 같은데 약탈자를 막기위해 기치를 만들었다 인골은 공격해올거라 생각하고 있어 얘네는 공격을 하려는게 아니라 약탈자를 잡기위해서 왔다고 합니다 아 아 아 도와줄까? 약탈자를 해결해달라 뭐 뭐 인골 때만큼 나와도 문제없죠 파워 파워가 왔기 때문에 완전 최적화를 해놨습니다 이제 함정으로 적이 많으면은 한꺼번에 이제 잠깐만요 내가 아까 했는데 로드 해가지고 지금 다 풀려있네 더미 빼고 안개병사 빼고 병사 소환도 하고 병사 소환도 하고 해골병사 소환에 원거리 지원에 함정으로 이제 여러명 무력화 시키고 마비도 쓰고 아주 밸런스 좋아졌어요 뭐야 가자 아이고 어유 어 목소리가 근엄하다 야 머리 스타일이랑 안어울리게 오 자 오 오 자막없어 아까이가 도 어 있네 있네 하하하하하하 내가 먹었다고? 내가 먹었다고? 내가 먹었다고? 하하하하 하하하하 당연히 거절하겠죠 뭐 하하하하 니가 조용히 있었으면 내가 암습해서 다 잡았을텐데 활로 내 consciences이 깨졌어 준비됐어? 뭐 레디야? 야 바.. 아 아핳 전략도 전술도 없고 심지어 부하도 없어 나랑 둘 데리고 왔어 내가 레벨업을 해서 리그모어가 조금 더 잘 싸우죠 이번에는 내가 좀 보조를 해 주겠습니다 또 새로운 거 가져왔기 때문에 아 이걸로 하면 되겠다 강범치으로 그렇지 훌륭해 하하하하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친구들 너무 많은데요 아 아아 아 야 잘 싸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 아 아 아 으 어디 보자 어우 웬일로 40골드나 갖고 있냐 이런 애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지금 나한테 오는 거는 근데 다 강해 지금 이건 도우미가 필요해 이게 인첸트 무기여 노드도 아닌게 어디서 막을 독 독 독 없니? 일단 수액 먹고 체력 피해 바르고 증가 상급 좋아 어 잠자는 나무 수액 극혐이야 누워있어 이씨 아 수액 극혐 시야 극혐 됐다 풀렸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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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많니 진짜 파워업하고 온 의미가 없잖아 이러면 지팡이 들었을 때가 더 효율적이었어 오히려 기다려봐 기다려봐 용원 써야겠어 일단 이것도 쓰고 맞어 나 던에 비어 있었지 맞아 맞아 네 던에 비어 배웠지 말입니다 여기 싸워 아 활 활 활이 제일 위험해 지원을 불러야 돼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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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어 나 로브를 안입었어 지금 어째 느리더라고 재생 빠르죠 던에 비어 소환된거 맞나요? 여기서 뭔가 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어이 소환돼있어 소환돼있어 오지마 뭐야 안 맞은거야? 14레벨로 덤벼 던에 비어 왔다 던에 비어가 또 소환 기술도 쓰기 때문에 난 돈 챙겨가구요 아 얘들아 아 예보니 피부 발라야겠네 어디서 왔는데 가만있어 가만있어 움직이지마 못 맞춘다고 이 소중한 만화를 못 맞춘단 말이야 그렇지 잘했어 아 돈 푸짐하다 푸짐해 그냥 이정도만 줘도 얼마 잡는 맛 나 이거 오늘은 내가 캐리하는 부분인가? 비그모어가 한게 별로 없네 아닌가? 시체보니까 많이 한거 같기도 하고 개사기 마법 아아 그렇지 마무리해 다 내가 던에 비어를 소환했기 때문에 이 각이 나오는거죠 레덕이지 화명좀 할까? 아 이런애들 볼것도 없다 솔직히 폭력배 무법자 습격자 습격자 아 좋아 가난한것 봐 가난한것 봐 리그모어 리그모어급이네 한손검으로 사기무기 끼고 있나봐 리그모어는 검빨이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리그모어 검이 데미지가 어 이것보다 높을겁니다 이거 복제니까 쟤는 근데 일반 제국검 가지고 저정도면 사기지 반칙이네 튕겼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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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